우선은 오는 거 여러분 골라 사와 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진짜 이쁘. 근데 나 진짜 이렇게 웬일이 많은데 저거 내 거다. 저거 내 거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오랜만에 또 제가 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초밥집이 굉장히 특별해요. 지나가셔야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잖아요. 메뉴만 하더라도 무려 100가지가 넘는데 매월 또 새로운 메뉴가 출시가 됐나라고 하더라고요. 한 접시에 두 개씩 들어있다 치고 종류별로 먹더라도 300개는 먹어야 돼가지고 배가 터져 죽는다는 말인데 오늘 초밥 탔었기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일단은 스시로라는 가게이고요. 오나카세 비주얼로 해가지고 고품격 퀄리티를 냄나라고 하는데 오늘 고품격 퀄리티 초밥 쌓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한 특별한 스시. 스시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은 여기가 세상에 모든 스시가 다 있다고 해가지고 분류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 일단은 스시로 픽이라고 해가지고 후회 없이 믿고 먹는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리 또 한 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벤트도 있어. 이건 스시로 깜짝 이벤트.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Q&A 식으로 돼가지고 이벤트를 하는구나. 1등 상품이 10만 원 상당의 스시로 상품권이라고 하니까 도전하실 분들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이용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희 매장은 회전 초밥식으로 운영돼서 레인 위에 돌아다니는 샘플 초밥들은 그냥 가져다가 두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토치패드에서 주문하시면 빨간색 오더컵에 초밥 접시가 올라가서 나오세요. 이게 간장 옆쪽 벽 보시면 고객님 테이블은 빨간 주문 테이블이어서 빨간색 오더컵 위에 초밥 접시가 올라가서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선은 오는 거 여러분 골라 사와 보도록 할게요. 뭐지 이거? 진짜 두껍다. 두꺼워가지고 오자마자 잡고 싶었어. 오고고. 맛있어. 오. 와. 와 살살 녹아 이게 골라먹는 재미도 있는데 이달의 메뉴라고 해가지고 매월 신메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달의 신메뉴 12개까지 있어 가성비 트리플 와 이런 거 진짜 가성비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아 전갱이 먹을 거예요 이거 탄다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냉계란찜 좋아 어 진짜 많네? 뭔가 메뉴가 늘 새롭게 출시되면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좋은데요? 야 이거 알바 한다른과 재별살 아까 진짜 맛있었거든 진짜 연초밥이 너무 맛있는데 인기메뉴도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인기메뉴면은 한 개 빠르게 나같이 해야겠다 양파연어 양파연어가 여기에서 인기 1위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 연어가 남녀노사한테 호불호가 없거든 양파 한 가지 여기가 내 튀김 맛집이라고 하는데 튀김 먹고 싶은데 튀김 튀김 맛집이라고 하는데 리얼 새우깡 타코아키 안 돼 타코아키로 배 채우지 마라 인기 2위 메뉴로 배 채우지 마라 dez컷 뱀 내가 미안해 욕심을 부리지 말자 여러분 담보 찬다랑과 뱃살은 지나갈 때마다 계속 집게 돼 찬다랑과 뱃살 먹으려면 오마카세 가면 다육이 한.. 근데 이게 더 7000원? 그 정도는 줘야 돼요 내가 미안하다 지금 주문하신 뱃살 가고 있습니다 진짜 깎어 이거 오실 때 이것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너무 많이 시켜서 여기가 없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반납할게요 와, 근데 매니저님 여기 퀄리티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 밥에 감도 적당하고요, 여러분 후회 두께랑 밥 양이 딱 좋아 지금 도착 요리케 튀겄어 튀김 맛집으로도 유명하다는데 어디 한 번 이야 튀김 맛집으로도 유명하다는데 어디 한 번 음 으음 와, 진짜 이게 열쇠그깡이다 부드러우면서도 번석해요 이게 찐이네? 이게 퀄리티 아 이거 아이스크림이 힘드네 지금 리필이야 튀김옷 진짜 왔어 맹계란찜이래? 와 비쥬얼 미쳤다 와 이거 위에 뭐야? 젤리 같은 건가? 부드럽다 안에 어묵이 들어있어 근데 나 진짜 이렇게 메뉴 많은데 저거 내꺼다 나만 내꺼니까 나만 건들지 마요 어제 동료가 오늘의 저기다저기 온다 와 이거 진짜 이쁘 아까도 먹었었던 6월에 신메뉴 이거는 한정이니까 이번에 먹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많이 먹어야 돼요 다음에 오면 없을 수도 있다고 와 생연어 댕코모리 아로카드가 있고 연어가 두 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다리 삼초도에이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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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큰 한입 장어 장어 크기가 요 맛대요 와 장어 진짜 커 여러분 장어만 보여 드릴까요? 간다 간다 온다 온다 지금 주문하신 면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육월 메뉴를 먹었던 로즈 연어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의 연어인데 향신료를 절여가지고 살짝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또 매력인 친구였었대요.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있는데 그게 장미 같고 요거는 생년월 뱅코몰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오마카새 리쥬얼! 감태랑 그 연어랑 연어 알의 궁합이 진짜 미쳤어요. 들어가고 있네? 여기 빨간색으로 들어가고 있네. 이거 안 껐거든. 꺼도 먹고 혼자 버렸어. 하나, 둘, 셋! 실례합니다. 아나도 튀김 내용 써봐드릴게요. 이쪽으로 드려도 괜찮아요? 네네! 여기 혹시 장어 키워요? 여기는 초밥이랑 또 다른 느낌인데?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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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오늘 튀김이랑 냉소바랑이 처음인데요?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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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곤장병살 고기는 살짝 간을 안 했는데 오곤주가 굉장히 상큼하게 깔끔해가지고 어? 뉴욕 치즈 케이크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디저트가 굉장히 맛있는 게 있다고 디저트가 굉장히 맛있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주문했다고 요게 이제 녹차 아이스 치즈 타르트랑 요거는 막 대롱대롱 요런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막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 내 메뉴가 없어졌다 우리 매니저님들이 드신 거 아니냐 막 이랬었잖아요 분명히 제 테이블은 빨간 색깔 테이블이어가지고 누가 제 거를 훔쳐먹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누가 제 냉계란 집을 훔쳐갔어요 아 그래요? 요게 레일에 요렇게 올라간 다음에 350m 정도를 돌면은 자동으로 요게 폐기가 된대요 한마디로 신선도랑 미생이 확실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미안하오 위에 팥이 조금 올라가야 하는 게 마음에 들고 끝에 이제 인절미 가루도 쭉 뿌려주셨거든요 미니 녹차빙수 먹는 느낌이야 요거를 타르트 위에 이렇게 시작 올려가지고 여긴 와가지고 한 접시 씨만 먹어도 여러분 종류별로 반죽겠다 음 너무 멀어가지고 이건 뭐야? 이거 먹는 거 같아 아아 살짝 그 느낌이다 와 아이스크림 이거 봤어 아까 녹차 아이스크림이랑은 또 다른 맛이요 잠깐 근데 계속 먹기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짠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요렇게 스시로 미아점에 와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스시를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우선은 메뉴가 100가지가 이상이 되다 보니까는 어떤 거를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비주얼부터 오마카사에 나오는 그런 비주얼에다가 아까도 우리 그 참나락과 뱃살의 기름기 보셨죠? 진짜 참나락과 뱃살 먹고 너무 반했었잖아 매달 매달 이달에 신메뉴가 출시가 된다는 점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여기가 이제 배달이랑 포장을 하는 그런 지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 스시로라는 또 브랜드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던 브랜드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그 멤버십이 한 19년도 쯤에 없어졌는데 우리 또 많은 고객님들께서 멤버십 제도를 부활시켜달라 많은 요청을 하셔가지고 또 내년에 한번 고려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꿀정보 드리겠습니다 자랑여러분들 오늘도 굿데이! 굿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고요 안녕! 다 드신 거예요? 네 총 몇 개인가요? 접시 개수는 총 51개고 사이즈는 6개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